네, 오늘은 슈퍼마이오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따단! 아, 싫어. 이거 보기 싫어. 연습을. 어, 빨리. 땜땜땜땜땜. 땜땜땜땜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한 명이고요. 하겠습니다. 목숨 먹자, 목숨을. 목숨이 필요한다. 목숨을 일자라 해서 먹지요. 호호호. 이거 탈게요. 할게요. 여기 점프. 여기 점프. 호호호. 호호호. 연수, 한 방에. 클, 클, 클. 클, 클. 클.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됐습니다. 연수는. 됐습니다. 호호호. 어, 연수 됐잖아요. 어,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어, 네. 네. 여기 버섯집 할게요. 버섯집. 호호호. 갑니다. 어, 여기. 들어가요. 아, 여긴 아는데. 여기도 들어갑니다. 어, 여기로. 어, 네. 어, 네. 네. 할게요. 이건 식음 좀 맡기셔. 어, 하면서. 나 보네. 이거. 강제는 좋은 거일까? 이거 하고. 이제는 여기. 여기. 이,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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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딴딴. 이건 될까? 으. 되면. 여기. 될 것 같은데. 으. 여기에서. 딱. 걸렸습니다. 오. 평균이 되네. 오. 네. 이걸 했고요. 오케이. 딴딴. 어. 이번에는. 여기에서. 어. 일나라를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자찜이 또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하겠습니다. 어. 할게요. 오. 네. 일나라를 모자찜이 또 할 겁니다. 어. 할게요요. 어. 네. 어. 요거. 이거 하고요. 이번에는. 요거. 일나라는 시간 좀 볼게요. 일나라는 제일 쉬워요. 어. 가운데 해도 되나 안되나. 확인해요. 가운데 한번 해줄까. 어. 여기는 해도 될까. 해도 되네요. 이번에는 여기. 어. 아니었어. 이번에는 여기. 어. 아니었어. 맞고요. 어. 네. 여기에서. 이거. 여기에서. 이거. 이거는. 좋은거일까요. 안좋은거일까요. 어. 어. 이거. 어. 좋은거네요. 어. 좋은거가. 탐정네요. 으. 안좋은거. 어. 이거는. 좋은거고. 이거는. 좋은거고. 이거는. 좋은거고. 이거는. 좋은거고. 헉. 두딧두딧두딧두. 긴장되는 순간. 어. 이거. 헉. 어. 이거였네요. 어. 가운데 해도 됐었네. 오잉. 오늘. 이거를. 이유로. 스타볼. 별스타볼. 별스터 버섯집 을 해야겠습니다. 별스터 버섯집. 어. 네. 봄으상자를 열었는데 좋은게 남았어요 아 어떡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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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잘하네요 여기에서 버섯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버섯집을 또 하겠습니다 버섯집 버섯집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지금은 버섯집 완전 최고입니다 버섯집은 아이템도 먹고 재밌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안되겠지 가운데서 여기 안되겠지 여기는 되겠지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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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해도 되나 궁궁 오 응 꽃 같은거 아니야 헉 헉 헉헉헉헉헉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합니다 어 버섯집 또 합니다 이 나라에서 크크 버섯집이 좀 최고입니다 버섯집이 제일 있어요 합니다 저희가 어 이번에는 어 이거 좋은거네 여기가 거의 다 좋은거에요 어 여기 어 네 좋은거였구요 어 이번엔 여기 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 끝 그리스가 바로 어 이런거였거든요 어 조그만 보석 헬리콥도 두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 아이템이 얼마나 거였나 펭귄맛 펭귄땡 펭귄땡 어 이제는 이거 삼나라에서 펭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좋아요 펭귄나 많이 나오는 곳이 좀 좋아요 어 이쪽도 안되고 위에 오 예정풍 어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삼나라에서 버섯집 하겠습니다 삼나라 버섯집 재밌어요 어 네 하겠습니다 확인 어 네 이거는 으 이거 좋은거 같지 오 예 좋은거였군요 이거는 뭐지 어 펭귄 펭귄 필요한데 응 응 바로 으악 으악 딸딸딸따따따 그래도 또 펭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기 오나라입니다 오나라에서 펭귄이 있습니다 어 네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디가지 어 궁금합니다 먼저 버섯은 먹궁 먹어야 된다 어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오 네 하겠습니다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완전 올라오고 가네 점점점 어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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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업 어 이거만 하지마 응 응 기다려 봐요 봐봐 안 돼 와우 그리스가 쫓겨났습니다 어, 할 봄이 송미가 납니다 어, 갈까입니까? 갈까입니까? 어, 먼저 불이 가끔 있습니다 불이 막 숨치고 있죠? 어, 버섯이 어,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제일 어, 어, 버섯을 먹겠습니다. 화이팅! 어, 네, 합니다 어 여기 가는거 아니었는데 어 무섭게 쳤어 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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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지만 어 네 하겠습니다 어 네 시작 으 또 이걸 안돼 이거 하면 안돼 오잉 짜자잔 버섯집이 좋아요 버섯집도 해 버섯집도 해 버섯집도 해 어 네 아 또 그리스가 아잉 어 으악 여기 또 쫓겨났어 아잉 힘든데 어 다시 한 번 더 도전 도전을 해봅시다 으악의 게임오브데머 으악인데 응 나는 버섯에 안 벌어진다 미션 어잉 바로 이 버섯에 안 벌어진다 도구 안될꾼 나머지 한가지의 방법이 있지 불먹기다 불먹기는 참 좋습니다 불먹기가 좋습니다 불을 먹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먼저 없애야죠 여기 뭐구나 오예 짱입니다 짱짱 어 어 여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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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없어졌다 이거 내가 끓여줄게 딴딴딴 버섯이 버섯이 구했습니다 예 어 버섯이 구했으니까 기존에는 버섯집이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어 버섯집이 제일 쉽습니다 자 어 버섯집 할께요 확인 감사합니다 랜 검사 TOM 펭귄 펭귄 사용해야죠 터벅 또 한 개만 얻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너무 얻었습니다 어 봐봐요 아이템이 너무 많이 얻습니다 이번에는 육나라에서 육나라를 가겠습니다 육나라 육 offs 육 이런 육 내부를 사라지면 안돼 완툰과 내부를 해 불이 안통하네 불이 안통하네 불이 안통하네 오 이거 봤어요? 저 센스 짱 이거 안 돼 1레라 밖에 없 아니 1목숨 밖에 없습니다 게임으로 되는거 안되니까 1레라에서 알았죠? 1레라에서 2레라에서 보면 두들 이거입니다 2나라에서 1번 차례 하겠습니다 1나라에서 1번 차례 먼저 버섯은 먹어야죠 버섯은 먹어야 되는게 맞는 말이야 연수 센스 만져봤죠 이걸 먹어야죠 위에서 위에서 아 무서워 여기 무서워요 연수가 그린걸 잘못한다 여수가 만든 노래 어때요? 나나나 나나나 하늘이 나나나 여수가 만든 노래 어때요? 여수가 만든 노래 어때요? 하늘이 나나나 징있네요 징있네요 으악 으악 안 둘 여긴 가죠 저건 이걸 붙였습니다 그럼 저기 가 그냥 여기 올라가고 이건 쉽지 오예 오예 살았어 오예 좋았어 목숨은 없는거 아닌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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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은 없는거 아닌가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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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거에요? 어어 역시나 나한테는 목숨이 많아 신나 신나 단란 왔을거에요 덕나 헬글뜨까지 타보았습니다 정말 Title 오예 오예 이번에는 해줄거에요 하나도 여기가야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시작! 뛰고 먼저 뛰고 바로 너희는 먹기 1분 누르고 흘러 커트로 합시다 못 먹을까요? 우리 룬님 커지는 건 먹어 네 빨리 잽싸기 불을 먹겠습니다 잽싸기 잽싸기 타워 나의 잽싸기 타워 비쌌 사장님 비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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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갔는데 또 못 먹어요? 이번에는? 커지는 거 반석 퀴즈 먹어요? 없애주실 때까지? 비쌌 한 개만 남은 건 이제 안 먹어요? 다른 거 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먹어요 술 먹어야지 아예 안 먹어 피하고 여보 interesting 흐 안되 그리수가 누님 말대로 보살이 한 개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 그런데 한 개가 되면 안 보겠습니다 나라 태블리 아래 아 또 이제 정서가 참기란 맛인데 어 연수요? 어 연수는 6가지에요 어 같이 왔다 어 네 다 취하죠 당연히 다 취해야죠 안녕하세요 어 네 기다려봐요 어 빨리해요 기다리고있으니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기다려봐요 휴 당연히 눈잎는 이거죠 어 그냥 다리가 좀 없네요 다리가 좀 없네요 어 이번에는 아무도 안 보죠 어 연수가 부르고 싶다 헤헤헤 연수가 먼저 먼저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야야야 빨리가 빨리 으악 어 죄송합니다 이리 오세요 에이버튼 하세요 형님 형님이 갈게요 오왕 어 어 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공주님 아아아아 아 여기서 꽃 먹고 싶은데 라이팅 어 어 응응응 음음음 그럼 스타란 안 좋으니까 커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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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같이 다 불을 막히 Modi 빠지 빨리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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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돼 아니요 안했어요 어? 밖에 못 쓰면 된다 그래도 여쭈고 이거 중간까지는 잘해요 중간 다음에 어렵죠 잠시만요 중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냥 가죠 어 갑니다 얘는 괜찮아 빨리 오세요 어 복숭 왜요 쫑 무서워 어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은 오늘은 어 게임 해봤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예 예 예 예